5년을 기원하며 빚었던 만두라는데 모양이 마치 쌀까마니 같다 해서 이름붙은 볕섬 만두 고기도 좋은 만두가 먹기도 좋은 법 먹을수록 당기는 맛에 폐가 불러도 차꾸만 들어간다 소기를 하다 보면 약간 이렇게 거칠은 느낌이 나는데 이게 곱게 잘 다져져 있는 것 같아요 부드럽고 맛있네요 나물이 많이 들어가서 건지 그냥 속이 굉장히 편안한 느낌이에요 고기 편안한 만두의 비결은 정말 나물에 있었다 숙주, 고사리 그리고 알듯 말듯 알 수 없는 이곳의 정체는? 이건 뭐예요? 우리 만두 속의 주재료 개걸무 시래기예요 개걸무 시래기요? 그냥 시래기가 안 나와요 개걸무 시래기 이천의 토종무인 개걸무는 일반 무에 비해 크기가 작고 매운 게 특징이라는데 쉽게 구하기 힘든 재료다 보니 음식에 사용하는 개걸무는 직접 농사지어 사용한다는 주인장? 이게 개걸무 시예요 이맘때 심어가지고 한 11월 중순이나 이럴 때 수확을 해가지고 저희가 또 식재료를 써요 장사도 하시고 농사도 직접 지으세요? 바쁘시겠어요? 그러면 농사 직접 지어서 저희가 또 할 건 해야죠 하나부터 열까지 손수해야 안심이 된다는 사장님 그 노력을 얻은 개걸무 시래기를 만두소에 다져넣는 것이 볕섬 만두 맛의 핵심 개걸무 시래기를 넣은 만두소가 첫 번째 문전 성시 비법인데요 나물과 들깨를 넣어 깔끔하고 구수한 맛이 나는 덕에 어른들의 입맛을 제대로 사로잡았습니다 어머니 같은 손맛까지 더해 버무리면 담백한 만두 소주비 완료! 차고로 모든 반죽에 찰기는 손끝에서 나오는 법! 예나 지금이나 맛을 위해 오직 손반죽만 고집한다는데요 어머니에게 전수받은 그대로 옛것을 지키기 위해 만들기 시작했다는 볕섬 만두! 좋게! 사각 만두피의 만두선어 모양 잡아 비지으면 쌀까마니 모양의 볕섬 만두가 완성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흰 만두 옆으로 시선을 사로잡는 만두들 보이십니까? 알록달록한 만두피에도 비밀이 있을 텐데요 저희 집 만두 만두는 피 재료예요 비트, 치자, 부추, 흑미 이렇게 해서 일반 색깔이 다섯 가지 색깔을 내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또 온몸을 즐기니까 다섯 가지 색깔을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색깔이 물이 잘 드는 색을 선택을 해서 하게 된 거죠 오직 자연에서 찾은 천연 색소로만 만든다는 만두피! 치자는 물에 오리고 부추, 비트, 흑미는 갈아서 사용하는데요 각각 밀가루와 섞어 반죽하면 곱디고운 오색 만두피로 재탄생! 정성스러운 손맛까지 더했으니 맛이 없을 수 있나요? 아휴, 이거 아까워서 어떻게 먹는다? 직접 농사진 개걸무 시래기를 넣은 만두소에 천연 재료로 손반죽한 만두피까지! 만두 하나 만드는데 하나부터 열까지 주인장의 손을 안 거친 게 없습니다 한 번 찐 만두는 더욱 진한 색을 내는데요 그냥 먹어도 맛있지만 더 맛있게 먹는 방법이 있대요 각종 채소의 네 가지 버섯과 한 번 찐 볏선 만두를 올린 다음 전골의 핵심 육수를 부어주는데! 잠깐만요! 육수의 색이 수상하다 수상해! 유독 짙은 색을 내는 육수! 그 정체는 대체 무엇이란 말이오? 육수의 비법이 담긴 것으로 따라가 보니 육수 맛을 결정한다는 핵심 재료! 역사와 전통이 담긴 간장인 모습을 드러내고 이게 80년 먹은 간장이에요 몇 년이야? 80년이요 80년이요? 저희 시어머니께서 시집 오시면서 담그셨던 간장을 어머니가 보존하시다가 또 어머니 돌아가시고 제가 또 지금 보존하면서 저희 집 육수에 이것도 쓰고 있어요 이 간장 맛을 내기 때문에 이 간장이 굉장히 중요해요 저희 집에서 오직 80년 된 간장 하나로 맛을 내다는 만두전골 육수! 군더더기 없이 깔끔한 맛을 내기 위해 기본적인 재료만 사용하는데 마른 새우, 통마늘, 한우, 양지 등 감칠맛 더해줄 재료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2시간만 우려 사용한다고! 2시간 뒤 모든 재료에서 맛이 우러나오면 이제 육수맛의 핵심 간장이 빛을 발할 차례! 80년 된 간장! 간장 하나만 넣었을 뿐인데 깊은 맛이 썰어난다 썰어너! 보기만 해도 진한 육수! 운전성시 두 번째 비법은 80년 된 간장으로 맛을 낸 만두전골 육수입니다! 덧섬 만두전골과 함께 먹으면 최고의 맛 짝꿍을 자랑한다는 이것은 꼬들꼬들 짭조름한 맛에 자꾸만 손이 가는 개걸무 장아찌! 개걸무 농사를 져서 잎사귀는 시래기로 말려서 쓰고요 나마깁치 그냥 썰어서 말려서 맛있게 장아찌를 만들어서 먹어요 직접 농사지어 만든 개걸무 장아찌와 텃밭에서 키운 재료로 만든 밑반찬에 혓성만두전골까지 정성과 손맛도 했으니 그 누가 이 맛을 거부하겠어요? 얼마나 맛있게요! 얼마나 맛있게요! 맛과 재료 정성 3박자를 고루가 쳐다! 꼬무구나! 몸에 좋겠네요! 그냥 허리력 허리력 넘어가는구나! 아주 건강해지는 느낌이고 뭐랄까 자연식? 그런 느낌이에요 아주 맛있었어요 이 만두하고 장아찌하고 먹으니까 아주 딱 맞는 궁합이야 이거 최고! 최고! 고집스러운 손맛으로 탄생된 정성의 맛! 문전성 씨의 비밀! 다음 주도 기대해 주세요! 안녕! 안녕! 고맙습니다.